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글로벌라이프 칼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여기 날 끝부분이 조금씩 손상된 걸 볼 수 있고 이 표면도 지금 깎여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 줄 거고 핸들부터 앞쪽 부분 그리고 손상된 부분까지 정리를 해 주고 마지막으로 나를 연마하면서 작업을 끝내도록 할 거고요 요즘에 흑백요리사라고 지금 넷플릭스 컨텐츠에서 나오는 그런 요리 경연?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도 글로벌라이브 칼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칼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각자 원하는 그 작업 방식에 따라서 칼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요즘엔 해외 직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칼들을 만나볼 수 있고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원하는 정도 원하는 손질 방법에 따라서도 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칼 형태에 따라서도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가의 칼이지만 나한테 굉장히 좀 안 맞는 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도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포르쉐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완전 반대편인 포터도 있고 봉고도 있고 이런 차들이 있는데 무조건 빠르고 좋은 차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성능이 아무리 좋고 칼이 얼만큼 고가의 칼이더라도 나한테 맞는 칼이 아니면 사실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에 떨어지는 라인이 이쪽 부분까지는 두께감이 있고 여기부터 내려갈수록 두께가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이런 칼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하기보다는 조금은 깊지 않은 재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단단한 무를 이 칼로 사용을 했을 때 무가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까지 왔을 때 굉장한 저항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무가 쪼개지거나 칼이 너무 안 들어서 힘을 세게 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께가 갑자기 증가되는 이 부분을 완전히 쳐내서 두께를 완전 끝까지 밀어낸다면 방금 말씀드린 물을 손질했을 때 좀 더 가볍게 저항감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칼 자체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칼이 디자인 됐기 때문에 제 경우는 칼 수리를 하면서 이 칼에 맞게 수리를 하는 편이고 장비 사용도 장비에 맞춰서 칼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칼에 맞춰서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도 이 칼에 맞춰서 작업을 해 줄 거고 이 각인 부분이 약간 흐릿뜨릿하죠 여기에 각인이 진하지 않고 조금 손상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각인은 새로 찍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만 작업을 해 주고 손상된 이 하단 부분과 전체적인 케어 정도 그리고 재엄마 정도로만 작업을 마무리 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칼날 쪽 이 로고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보호테이프로 한번 감싸주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칼은 여기에 고정을 해 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타공 부분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해 줄 건데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텐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 칼들은 굉장히 미끄러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타공 부분을 디자인 한 걸로 보이는데 이 타공 부분에는 쉽게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오염물질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작업하면서 이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은 아니니까 직접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서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코스왑이죠 이거 굉장히 저렴한 제품인데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맞춰서 대준 다음에 이쑤시개나 이런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 주시면 돼요 이 물질을 보면 지금 더러운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칼 같은 경우도 글로벌 라이프를 사용하시면 이런 타공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타공 부분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좋아요 깨끗해진 거 같죠? 이제 반대편도 작업을 해 주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 갈게요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작업은 여기 보이는 이 상처를 전체적인 이런 상처들을 제거를 해 줄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상처들인데 이 상처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다 생각하면 사포를 먼저 해 주고 철솜을 사용해 주면 되고 지금처럼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상처들 같은 경우는 철솜만 사용해서 가볍게 문질러 줘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철솜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밀어 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앞뒤로 스크래치 패턴이 있죠 이 스크래치 패턴대로 밀어 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돼요 반대편으로 밀으면 아무래도 스크래치 패턴이 반대편으로 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좀 더 미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이런 상처들을 지워주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핸들 쪽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날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날 작업하기 전에 이 핸들 쪽 감싸주고 날 작업을 해 줄 거고요 날 작업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톤을 맞춰 줄 거예요 이 각인 보호를 위해서 이 보호 테이프를 한번 발라 주고 반대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날 끝 쪽까지 현재도 많이 두껍지 않고 얇은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두께 조절 작업은 따로 하지 않고 표면만 마감하도록 할게요 이 날 쪽 작업은 사포를 이용해서 한 단계씩 위쪽으로 올려 줄 거고요 지금 보이는 여기 깨끗한 부분 이상 아니면 이 깨끗한 부분 정도까지 이 아래쪽을 맞춰 주고 한 단계 내려서 이 아래쪽 패턴을 맞춰 줄 겁니다 이렇게 사포를 이용해서 밀어서 위쪽 깨끗한 부분까지 정도를 이렇게 두 개가 같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 수긍으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작업을 기계로 작업하게 되면 이 아래쪽 지금 현재는 이 아래 맨 끝 부분이랑 이 바로 위에 이 정도의 부분까지 엄청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타서 날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날 손상 때문에 이 위쪽까지 빠르게 날이 소모되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긍으로 한 단계씩 맞춰서 이 위쪽 패턴하고 같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칼턱 부분인데 이전에 기계 연마를 맡기셨던 것 같아요 기계 연마 자국이 이렇게 지금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칼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기계를 칼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작업장 같은 경우는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기계에 맞춰서 칼을 연마하기 때문에 이런 자국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칼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기계를 칼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작업한 흔적들을 지워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지금 라인이 있죠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위쪽에 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은 이 핸들 쪽과 칼 쪽을 연결한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서 딱 끝나는 건 아니고 칼이 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가 있는데 이 칼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칼 핸들 같은 경우는 핸들 안쪽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핸들 정돈 하면서 사포나 아니면 철솜을 사용을 했는데 핸들이 비어 있으니까 많이 갈아내거나 아니면 충격을 주게 되면 핸들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빵꾸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강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핸들이 비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작업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사포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 아까 있던 여기 턱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했고 사포로 제거를 했고 이 앞쪽까지 이렇게 정돈을 해 줬어요 이 작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 얼만큼 걸리냐 그런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딱히 노하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할 때까지 계속 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 사포를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제가 연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입도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연말을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말을 하냐 이걸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 날 쪽 부분이 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말을 다음 방수화하고 또 이렇게 연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깎여 나가는 게 더 많아지고 그걸 지우기 위해서 더 많은 소모를 하게 됩니다 날 쪽이죠 날 쪽을 더 많은 소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날 쪽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연마가 돼 있으면 다음 입도로 할 때 끝나는 지점에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연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도에서 다시 이렇게 연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연마하는 것을 조금은 방지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 날 끝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진 않고 거의 같은 방향인데 약간 대각 방향으로 보이는 패턴들이 가끔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면을 완전히 작업을 끝내고 반대쪽 면도 작업을 끝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업 연마 작업인데 한 번에 간주 점프 하는 것처럼 연마로 한 번에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 몇 개 정도 영상에 더 담고 연마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작업은 초벌 작업에서 천입도 사포까지 한 번 더 올라간 상태고 두 단계 정도만 더 올라간 다음에 위아래 맞춰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패턴도 맞춰 줬고 이제 이 뒷면 뒷면도 이 앞면 우측면이죠 우측면과 같이 이 좌측면도 작업을 해 주고 핸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톤을 맞춰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단 라인도 본래 있었던 느낌으로 이 하단도 만들어 준 다음에 연마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인 톤이 맞춰졌고 이 각인 부분을 남겨두기 위해서 조금은 부족한 작업이 됐고요 이제 이 톤을 한 번 다운시켜 주고 연마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마를 해 줄 거고요 연마는 여기 있는 숫돌들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 줄 겁니다 연마가 꼭 이렇게 많은 숫돌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적당히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사용해 주셔도 충분히 연마는 가능합니다 먼저 큰 인하감을 먼저 작업을 해 줄게요 크게 인하감 부분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입도 숫돌 320번 숫돌에서 1차적으로 인하감 부분을 맞춰 주고 그 다음 숫돌에서 날 정리를 해 가면서 올라가 줄 거예요 연마 할 때는 이 칼연마 각도기를 사용해서 연마를 해 줄 거고 15도, 15도로 연마를 해 줄 거예요 연마 할 때 그리고 밀면서 연마를 해야 되는지 당기면서 연마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밀면서만 연마 하지 않고 당기면서만 연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겨서만 연마를 하셔도 이 방법과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잘 만들 수가 있고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밀면서 연마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용하는데는 지장 없게 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연마할 때 초심자분들 처음 연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겨서 연마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경우 오히려 날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실수할 경우에는 손가락도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 연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밀어서 연마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당겨서 연마하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320번 숫돌에서 연마가 끝났고 이 부분이 아까 이 나간 부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00번잎도 숫돌에서 연마를 해볼게요 320번 숫돌도 마찬가지고 이 1000번 숫돌도 물에 담가두지 않고 바로 물을 적셔준 상태에서 사용하는데 숫돌마다 성질이 달라서 물에 오래 담가두면 숫돌이 물러지고 재성능을 못하는 숫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숫돌을 물에 오래 담가 두실 필요는 없고 오래 담가 주셨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숫돌마다 구입하실 때 들어 있는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 연마 각도기를 사용해서 각도를 맞추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각도를 맞추고 이 칼등 높이가 나오는데 이 칼등 높이는 이 칼의 날폭 넓이대로 그러니까 날폭 이 칼의 날폭이 넓을수록 이 칼등 높이가 같은 각도에서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칼등에 동전 두 개 넣는다 뭐 세 개 넣는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각도로 연마 하실 때는 연마 각도기를 사용하시는 게 동전 높이로 맞추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럼 각도를 맞춰주고 연마를 할게요 그 다음 숫돌은 이 5,000번 숫돌 그리고 12,000번 숫돌 이 두 가지를 사용해 줄 거고요 중간에 2,000번 하고 이 8,000번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중간에 건너뛰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날이 만들어지는 건 이 12,000번 숫돌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숫돌들을 다르게 구성해서 사용하셔도 결국은 이 12,000 숫돌에서 날이 완성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같은 브랜드의 숫돌 종류로 구입하시거나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5,000번, 12,000번 숫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날 테스트를 한번 하고 세척 한 다음에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날 테스트는 이 신문지로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게요 그럼 세척을 해주고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핸들 오염됐던 부분도 깨끗하게 작업이 끝났어요 이 작업 자체가 아주 높은 작업은 아니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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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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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클로스에서AN